이름이 좀 비슷하긴 해요. 은빈 씨랑 현빈 씨랑. 권 씨가 본이 하나라서 되게 먼 가족이에요. 혹시 몇 대 손이세요? 38대 손? 저 38대 손이에요. 진짜요? 렛츠 기릿 맨? 아니 이런 연결고리가 있나? 있네. 이외에도 두 분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. 자, 비니 씨의 노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? 도깨비 방망이요. 도깨비 방망이죠. 그런데 씨엘 씨의 노래 중에도 도깨비라는 노래가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일이야. 대박. 자, 자, 자.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그거예요. 두 노래 모두. 네.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가사가 있고요. 그리고 그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그 가사의 파트를 권은빈 씨가 부르셨죠? 네. 좋아. 오마이갓. 아, 또 있어요. 또 뭐? 저도 친구들이 비니라고 불러서. 어? 혹시 빈날빈이에요? 네, 맞아요. 그만 그만. 아유, 소름 돋아. 우와. 몇 개 다 정리해봐요? 뭐 뭐였지? 거의 도풀기형으로 있었는데. 안 나온 것이 38대 손이에요. 빈날빈 쓰고, 비니라 불리기도 하고.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. 금나와라 뚝딱, 웬나와라 뚝딱. 너무 소름 돋네. 이 정도면 명절에 모여야 돼요. 아, 정말 친척이네요. 배우고 싶은ha те. We are K POP M-Net We are K POP M-Net